살인자의 쇼핑몰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했으니까 하다가 해가지고 핸드폰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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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도 그 생각했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정말 살인비를 낳았다 세연의 휴대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 하구 괜찮으세요 아 따뜻하다 음 맛있다 더 크게도 더 크게 다시 갈거죠? 다시 갈거죠? 다시 갈거죠? 나 쟤도 연락을 하겠어? 아니요? 왜요? 아니 무섭다고 마트도 안 나오는데 넌 걱정도 안 되니? 어젯밤에 부녀 회장이 아파트에서 떨어졌잖아 내가 봤거든 아후 참한 눈뜨거는 볼 수가 없겠더라고 안대성씨 저랑 같이 좀 가시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뛰어맞히는 건데요 왜 아 아니 아니 대선탈 맞고 서르시면 안되는데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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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좋겠죠? 잡아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리신건가요? 아냐아냐 원래 평소에도 하는데 카메라 쓰니까 좀 바람 불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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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야해 이것이 이렇게 불허지는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불허지는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어울리나요? 제 남편이래요. 이 예쁜 와이프를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컷! 오케이, 시작! 아 죄송해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그만하십니다! 약은 약자에게! 경찰 보호는 시민에게! 네! 네! 아 죄송해요! 어, 돌려놨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안 지나서 오케이. 으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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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을 갖고 내 경찰이라고... 선생님이 꼴을 사람이라고 말은 할 줄 아십니다. 바로 언제게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으흐흐흐흐흐흐흐. 이 새끼 막대다 일하는 새끼지! 야! 이야! 이씨! 으으! 이야! 컷! 네, 오케이입니다. 아, 이거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아우, 고향입니다! 발목이 어쩜 저렇게 얇아? 관심 갖지 말아라.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리 생산이 쭉 가발 뒤집어 쓰고 있어. 이쁘게 하고 있어요. 뽕뽕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이거 처음, 방금 쳐다보는데 아홉 개 써요. 아홉 개요? 아홉 시, 아홉 시 반에서 열 시 반 사요. 그때 물류차가 들어오거든요. 저번에 펜을 이렇게 던졌는데, 펜이 튕겨서 펜구멍이 이렇게 들어온 거 같아요. 다 오디션이야. 다 이약 물고 차고 왔는데. 아, 이거 해줘야지. 아, 나 왜 이렇게 웃지? 나 벽에 꽂힐 거 같아. 너무 양손의 상태를 보고 너무 촉촉한 것 같아. 저의 약간 울산이 있었어, 지금. 아홉 개요? 아홉 개요? 아홉 개요?